안녕하세요. 배수연입니다. 오늘 재미있는 얘기가 정말 많이 있었죠. 창업 관련된 얘기들, 펀딩 관련된 얘기들, 아까 안 대표님 같이 회사를 차려서 어떻게 이끌어 가나 하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취업해야죠. 돈 벌어야 되고, 집 사야 되고, 차 사야 돼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실리콘밸리 가서 유명한 회사들,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 가서 일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선택한 주제는 그겁니다. 도대체 그 동네에서는 어떻게 사람을 뽑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거기 취직할 수 있나, 그리고 나는 사실 창업이 꿈이다 하는 분은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취업해서 나중에 창업을 하는지, 아니면 창업을 했을 때 어떻게 팀을 꾸리고 어떻게 인터뷰를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현재 매직 리프에서 수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요. 체육관에서 고래 튀어나오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구글에서는 세계 최초로 상업용 3차원 지도를 개발을 했었고요. 컴퓨터 비전, 머신러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산호세에 있는 소니 미국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했었고, 조지아 공과대학교에서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 전에 한국에 있는 회사, 버추얼텍에서, SI팀에서 개발자로 일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구글에 들어갈 때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 회사는 왜 이렇게 잘 될까? 제 눈에는 잘 되는 회사로 보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이 회사가 이렇게 잘 됐나? 내가 회사를 떠나기 전까지 그 꼭 답을 찾아서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서 이런 분들 저런 분들 연락을 해서 물어보고, 도대체 우리 회사는 뭐가 좋은가요? 뭐가 잘못되는 건가요? 왜 이런 건 잘 되고 잘 안 되나요? 이런 걸 여러 번 물어봤었는데,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었어요. 답은 뭐였냐면, 사람을 잘 뽑습니다. 제가 구글에서 봤을 때, 어떻게 이 회사는 이런 사람들을 뽑을 수 있었을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사실 제가 구글에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같이 일하셨던 분들이에요. 머리사 메이어, 로제프틴, 로셀스 앤드버드, 사실 구글의 초창기 멤버들이었고요. 어떻게 초창기에 회사가 20명일 때, 40명일 때, 100명일 때, 이런 훌륭한 분들을 뽑을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엔지니어니까 당연히 코딩하고, 디자인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런 걸 했었어요. 그 외에 제 스스로 프로젝트를 만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사람을 뽑는 과정, 처음부터 중간 과정, 그리고 맨 끝까지 다 참여를 해보자.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어떤 식으로 뽑는지 배워보자 하는 프로젝트를 세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전화 인터뷰, 사람들을, 엔지니어들을 전화로 인터뷰를 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레터를 쓰고 하는 일들을 했었고요. 직접 온사이트 인터뷰에 참여를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쿠르터, 구글의 리쿠르터들이 여러분의 이력서, 여러분의 성적표를 들여다보는데, 그분들을 트레이닝하는 과정에 참여를 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뽑고 싶다라는 것을 트레이닝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캠퍼스를 방문을 해서 학생들 하루에 200명, 300명씩 만나서 얘기를 듣고, 어떤 친구들은 잘하는지, 어떤 친구들은 못하는지, 그래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인터뷰로 끌고 올지 하는 일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화 인터뷰 통과한 지원자들 가운데 일부를 뽑아서 어떻게 하면은 온사이트 인터뷰를 잘할 수 있는지, 직접 교육을 하는 일들을 했었고, 마지막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인터뷰가 다 끝났을 때, 인터뷰 결과물, 여러분의 성적표, 이력서, 기터브에 여러분이 올린 코드, 다 들여다보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와야 될지, 떨어뜨려야 될지 결정을 내리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될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 아, 이렇게 뽑을 거야, 혹은 이렇게 하면 떨어질 거야, 하는 것하고, 실제로 회사에 들어오는 것하고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그 점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인지에 채용해서 하는 과정을 보통 데이트에 비유를 해요. 구글에서 실제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사람을 뽑을 때, 그리고 내가 데이트를 할 때, 보통 기준을 세우잖아요. 나는 남자니까 긴 머리에, 깜만 머리에, 키는 160 이상, 얼굴은 하얗고 그런 스타일을 원해라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죠. 그리고 이상형을 상상을 합니다. 아, 내 이상형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데이트를 하자고 얘기를 해야지라고 상상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 이상형이세요. 저랑 데이트를 해요. 그럼 저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끄덕끄덕 하지 않아요. 대부분 틀렸다고 그러고 싫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당신은 제 스타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수의 경우에 데이트를 하는 것하고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 것하고 비슷한 생각의 과정을 거칩니다. 아, 나는 머릿속에서 아, 내 이상형의 데이트 상대자는 학교는 어디 나왔으면 좋겠고 학점은 얼마였으면 좋겠고 얼굴은 얼떴으면 좋겠고 이런 상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수의 회사들이 비슷한 생각을 해요. 학교 어디 나왔으면 좋겠고 어느 지역 출신이었으면 좋겠고 학점은 얼마 이상 토익은 800점 이상 자격증 몇 개 봉사 몇 개 이렇게 선을 딱 그어놔요. 그리고 여기에 맞으면 서류적으로 통과하고 여기에 틀리면 서류 전형 실패합니다. 그리고 온사이트 인터뷰 면접 인터뷰 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이 사실은 틀려요. 그리고 제가 봤던 실리콘밸리에서 만났던, 일했던 이런 회사들을 보면 어느 것 하나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과정을 통해가지고 사람을 평가를 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콕콕 집어냅니다. 그렇게 하니까 구글이 10년 전에 이제 안익진 대표님이나 좀 이따 발표하신 정금인 씨님 같은 분들을 뽑아가지고 훌륭한 경감을 만들어냈겠죠.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의 인재 채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엔지니어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이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든 하드웨어 엔지니어든 프로덕트 매니저든 리걸이든 대부분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당연히 본인이 잘하는 걸 잘해야죠. 소프트웨어 코딩 잘해야 되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지만은 당연히 하드웨어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수학도 잘할 수 있어야 되고 학점도 좋아야 돼요. 이 사람이 근면 성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 혼자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테먼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소통 능력이 있는지 말 잘하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일을 할 수 있고 때로는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본인이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아 우리 팀원들은 다 노는데 나만 일하네. 기분 나빠. 그런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거를 배워나갈 수 있는지 등등을 봅니다. 또 다른 면으로 리더십이 있는지 봉사 활동에 관심이 있는지 등등을 보긴 하는데 중요한 기준은 아닙니다. 지원자 두 명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제가 인사위원회에 있을 때 실제로 제가 이분의 패킷을 봤어요. 훌륭하신 분이세요. M대학교 나오셨고요. M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으셨고 그리고 교수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논문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 인터뷰를 해보니까 테크니컬 스킬이 엄청 뛰어납니다. 두 번째 지원자 학부를 마친 친구예요. 캐나다에서 학부를 나왔고 개인 프로젝트가 몇 개가 있고 그리고 이 친구는 그 결과물을 기탑에 올려놨던 친구예요. 이 친구는 제가 직접 인터뷰를 했던 친구예요. 첫 번째 지원자는 인사위원회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모든 인터뷰어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 정말 뛰어나다. 공부 되게 열심히 했고 스킬도 뛰어나고 완벽한 사람인데 난 얘랑 일하기 싫어. 라고 써있었어요. 다섯 명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무례하고 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 친구랑 대화할 때 한 번도 내가 말을 끝까지 한 적이 없다. 얘가 말 다 끊어먹는다. 이런 거 다 써놨어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난 얘랑 일할 수 없다. 근데 인터뷰어들은 딱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랑 지금 앉아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지 아까 안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와서 밥 먹으면서 질문 던져보고 컴퓨터 줘서 코딩 해보고 당장에 되면 오퍼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왔어도 그런 면이 없다면 그게 이력서에 나오지 않는 면들이잖아요. 그런 면이 없으면 같이 일을 못합니다. 대신 이 친구는 제가 직접 인터뷰를 했었고 제가 굉장히 많은 수의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인터뷰 전체 지원자 가운데 최고점을 받았던 친구예요. 가장 인간적이었고요. 가장 대화가 잘 통했고 그리고 모르는 거를 어 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아 그래 그럼 이런 거겠네 계속 둘이서 대화를 하고 있었고 45분 인터뷰 끝난 다음에 느낌이 아 내가 얘한테서 많은 걸 배우고 있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조건 나는 최고점 이런 색을 그래서 이 친구는 입사를 했었습니다. 인터뷰는 사실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인터뷰는 아 그 사장님 그 뭐 임원분들 앉아계시고 쭉 앉아가지고 아 뭐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회사에 왜 지원하셨나요?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인터뷰는 사실은 일상적인 업무에 추격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내가 평상시 무슨 일을 하냐 아 난 엔지니어 그러면 코딩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옆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아 그리고 같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걸 할 수 있는지를 인터뷰 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고요. 그걸 하고 싶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특히 이제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 나는 앞으로 회사를 차리겠다 그런 분들은 꼭 이거를 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직원을 뽑고 싶은지 아 난 엔지니어가 필요하니까 코딩 잘하는 사람을 뽑겠다 라고 정의를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왜 이 자리에 일하는 사람이 이런 스킬이 있고 어떤 걸 잘해야 되고 어떤 건 못해도 괜찮고 이거를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분명하게 내려야지 토익 800점 이상 코딩 스킬은 어느 정도 중상급 이런 식으로 내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원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킬셋 코딩이든 커뮤니케이션이든 수학적인 능력이든 그거를 인터뷰 때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수의 회사들이 슬리콘밸리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회사나 다른 학교의 기준을 따르려고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대학교 나오면 뽑아 어느 회사 출신이면 뽑아 이렇게 하거든요. 설령 그분들이 잘해서 그 회사에 들어갔어도 우리 회사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사람은 그런 기준에 따라서 회사를 뽑으면 안 됩니다. 철학 1번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확실할 때만 뽑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다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진짜 이 사람 잘하나? 정말 이 사람 뽑았을 때 이 사람이 들어와서 엑셀러레이션 할게 확실한가? 그게 확실하다는 느낌이 들 때만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의 회사들이 많은 지원자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지원했는데 떨어졌다. 근데 전 그렇게 그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해드립니다.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요. 떨어지는 건 당연하니까 너무 상처받지 말고 다음에 꼭 하시라고요. 구글에 와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물어봐요. 한 번에 인터뷰에서 통과한 사람 그럼 없어요. 한 번 떨어진 사람 두 번 떨어진 사람 세 번 떨어진 사람 많아요. 아마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본인도 성장하고 회사도 확실한 느낌이 들 때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뽑아도 사실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 필러가 있는지 자리만 채우고 일을 안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뽑으면 대부분의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친구들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A급 인재는 A급 인재를 데려오고 B급 인재는 B급 인재를 데려오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람이 혹시 B가 아닐까 C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 절대로 그런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채용 교육이에요. 저도 이제 교육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실제로 엔지니어는 엔지니어가 뽑고 리걸은 리걸이 뽑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서 교육을 합니다.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고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런 질문을 지금도 많은 회사들이 해요. 그런 질문 말고 적절한 질문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게 회사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터뷰 질문을 미리 준비해서 회사 직원들이랑 다 풀어보고 얼마나 걸리는지 어느 정도 스킬셋이 있는 사람이 20분 만에 풀고 30분 만에 풀고 40분 만에 풀고 테스트 다 해보고 그 질문을 들고 와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지원자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인터뷰 5번 온사이트 해서 다 잘 풀었는데 떨어졌다. 난 왜 떨어진지 모르겠다. 그게 뭐냐면 너무 기말고사처럼 접근해서 그런 거예요. 질문 그럼 답 이렇게 답을 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는 사실은 생각하는 과정을 벗고 싶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풀었다. 대화를 하면서 다음 스텝을 생각하고 다음 스텝을 생각하고 그걸 하고 싶은데 그거를 못하면 떨어집니다. 그리고 분명히 인터뷰어들은 질문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과 일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인터뷰 이 입장에서는 그 답을 줘야 돼요. 내가 너랑 지금 앉아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적절한 사람이야. 알았지? 나 뽑아. 계속 인상을 심어줘야 돼요. 그거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인터뷰 질문 예제 하나 드릴게요. 그게 그 주식 가격이에요. 구글의 옛날 주식 가격이고요. 굉장히 티피컬한 문제예요. 언제 주식을 사서 언제 주식을 팔면 수익을 가장 최대로 높일 수 있나 다 뭐 이해하시죠? 이런 게 있다는 거. 뭐 이 때일 수도 있고요. 나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존재하는데 이 질문을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제가 만든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대략 실력 있는 엔지니어면 한 20분 정도 내에 리니어 컴플렉스티로 문제를 풀어서 코딩까지 할 수 있다. 20분 정도 이 정도 되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좋은 취직자리 알아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스텝은 사실은 이렇게 한 번 파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팔 수 있을 때 최대 수익은 언제 낼 수 있을지 최장 보유 기간이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익스텐션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 사실 되게 어려워요. 이 문제랑 전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이거를 풀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연락 주십시오. 대부분 결정을 스타트업은 어쩔 수 없지만 큰 회사일수록 집단 결정을 내려야 돼요. 아니면 편견이 생깁니다. 어? 학교 후배네? 뽑아야지. 어? 같은 동네 출신이네? 뽑아야지.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집단 결정을 내려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이 사람이 밸런스가 잘 맞는지 확인을 하고 또 여러 팀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요. 아! 인터뷰 해보니까 이 사람 잘해 뽑읍시다. 이러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답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뽑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해야지 그 리즈닝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훌륭하신 분들은 회사에 잘 걸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구글에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진짜 훌륭하다 싶은 사람들은 페이스북 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회사에 나올 때쯤에는 다들 스냅챗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드리고 많은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 하나 리피드백 쓰는데 4시간, 5시간씩 걸리는데 결국에는 찾아가야 돼요. 훌륭하다 싶으면 가서 저랑 얘기 좀 하시죠. 밥 사드릴게요. 구경도 시켜드리고 사탕발림도 하고 그래서 인터뷰 프로세스로 집어넣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대부분 훌륭한 분 옆에 훌륭한 분이 또 계세요. 훌륭한 분 옆에 들어오시면 그분들한테 가서 친구도 데려오시고 후배도 데려오시고 좀 데려오세요. 말도 좀 거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접근해가지고 말도 걸고 밥도 가끔 사주고 구경도 시켜주고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공을 들여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다시 한 번 정의를 내려서 누구를 뽑고 싶은지 추상적인 정의 말고 명확하게 어떤 스킬셋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 분인지를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게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확실할 때만 뽑아야 됩니다. 우리 회사가 현재 올해 충원 계획 500명 500명 뽑아야 되니까 좀 떨어져도 뽑아 이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절대로 그렇게 뽑으시면 안 되고 확실한 시그널 있을 때만 이 사람을 뽑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꼭 인터뷰하는 사람들을 채용 교육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질 수 있는지 잘못된 질문을 던지면 빨리 그걸 고쳐서 다른 질문 그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결정을 내릴 때 최종 결정은 사장님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집단으로 결정을 내려서 최대한 바이어스를 줄이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꼭 우리는 잘한 사람만 뽑아야 되잖아요. 못하는 사람 뽑으면 회사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망하는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어디에 인재가 있는지 찾아가서 그 인재를 뽑기 위해서 미리 미리 공을 들이고 미리 준비를 해서 뽑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실리콘밸리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람을 뽑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시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